으슬으슬 추위도 매서운 판파도 열 열 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열 왕의 귀환 똑순이가 돌아왔다 요 똑순이보다 더 유명한 똑순이 매트 이 똑순이 매트가 더 좋아져서 돌아왔습니다 2021년 절전왕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기료 부담은 낮추고 낮추고 또 낮춘 절전왕 10시간 계속 틀어도 하루 200원 사람이 올라가면 알아서 켜지고 사람이 내려가면 알아서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세상 똑똑한 매트 사이즈 업그레이드로 더 넓게 가성비 왕 왕중의 왕 2021년형 3원 절전왕 똑순이 매트 17만 9천원에서 앞에 일자를 쭉 떼어낸 가격 7만 9천원 한달 2만 6천 333원 10만원만 더하면 대형 더블 사이즈를 잠깐! 매트 끄는 걸 깜빡하셨다고요? 분명히 끄고 나온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갔을 때 매트가 뜨끈뜨끈 세상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이제 걱정 마세요 똑똑한 똑순이 매트는 인체 감지 전자동 시스템 발명 특허를 획득한 감흥센서 칩을 탑재 매트에 사람이 올라가면 알아서 켜지고 매트에서 나가면 알아서 꺼져 줄줄 새는 전기세 불안한 화재 위험에 마침표를 찍어드립니다 매트에 열선하고 전구를 연결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봤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앉으면 스스로 켜지고요 일어나면 스스로 꺼져요 다시 한 번 앉아볼게요 오! 똑똑하죠? 전자파 감쇄 자계 열선 EMF 취득 전자파도 안심하고 덜덜덜 추위에 스위치 넣고 온도 조절하고 기다릴 필요 없이 사람이 매트에 닿는 순간 급속 가열 후끈후끈 절절절 땀이 줄줄줄 열기가 북후 오 세상에 이렇게 뜨끈하니 확 풀리는 게 어머 어머 이거 땀나는 거 봐 이렇게 바닥에 쩔쩔히 끓으면 전기로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보통 드라이기도 1500와트인데요 300와트? 200와트? 100와트? 겨우 90와트 진짜 90와트 달랑 90와트 100와트 전구보다 적은 90와트 여기에 사람이 나가면 자동으로 전원 자단 줄줄 새는 불필요한 전기료까지 막아주는 절전화 이제 전기료 걱정 없이 뜨끈뜨끈 후끈한 겨울을 보내세요 옷장 위에 낑낑 침대 위에 넣어두고 다시 쓰려보면 어우 먼지 때문에? 철조랑 독순이는 초경량 소재를 사용 쿠션보다 더 가벼운 무게 착착 이불처럼 접어지고 서랍에도 쏙 착 바닥에 붙는 우수한 밀착감으로 침대에서도 들리지 않아 더욱 가난한 잠자리 아휴 흘리고 쏟고 더러워졌다면 세탁하시면 됩니다 전기제품인데 세탁을요? 그럼요 독순이 매트니까 그냥 세탁기에 놓고 돌리시면 됩니다 주부들이 열광하는 혁신적인 기능 물세탁 세탁기에 속 시원하게 돌릴 수 있는 것은 물론 햇볕에 넣어 개운하고 쾌적하게 어린아이가 있는 분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 먼지에 민감하신 분들도 위생적으로 A.S.도 똑소리나게 1년 무사 평생 A.S. 보장 왕중의 왕 2021년형 3번 절전왕 똑수리 매트 기존 사이즈에서 더 넓어진 사이즈 그러다 가격은 대파격가 7만 9천원 17만 9천원에서 앞에 일자를 뚝 떼어낸 가격 7만 9천원 한 달 2만 6천 333원 만 원만 더하면 대형 더블 사이즈를 한 달 2만 9천 666원 더 강력하게 더 넓게 절전왕으로 돌아왔습니다 첫째 전기료 걱정 없이 절전왕으로 경제난방 날만 추워지면 부담되는 난방비 전기료 난방비 부담 전기료 걱정 없이 삭신이 쑤시는 추위에도 전기료 때문에 차가운 잠자리에서 주무신다구요? 부모님께 꼭 말씀드리세요 이건요 전구 하나보다도 전기료가 안 나오니까 막 넣고 쓰시라구요 300와트? 200와트? 100와트? 놀라지 마십시오 90와트 진짜 90와트 여기에 전자동 기능 매트에서 나가면 전원이 꺼져 깜빡이 꼭 켜놓을 일 없는 리얼 절전형 우리한테는 전기세 쪼고 나오는게 제일이야 그럼 뜨끈뜨끈하니 너무 좋아 이 좋은걸 진직 좀 사줘지 둘째 전자파 걱정 없이 안심난방 전자파가 걱정된다구요? 걱정 마세요 똑순이 매트는 열선 자체가 다릅니다 전자파 감쇄 차계 열선 EMF 취득에 전자파 걱정 없이 공부하는 학생들 잠자리에 마음 푹 놓고 셋째 알아서 켜지고 꺼지는 전자동 난방 깜빡깜빡 건망증 때문에 끄는 것을 또 잊었다구요? 매번 전원 스위치 넣고 온도 맞추고 켜는 것이 귀찮다구요? 잠자리에 누우면 켜지고 일어나면 꺼지고 알아서 척척척 발명 특허를 획득한 가뭄센서 침을 답재해 매트에 사람이 올라가면 알아서 켜지고 매트에서 나가면 알아서 꺼져 줄줄 새는 전기세 불안한 화재 위험에 마침표를 찍어드립니다 혼자 사시는 분 연세드신 분들 건망증이 심한 분들도 걱정 없이 매트 끄는 걸 자꾸 깜빡하시는 부모님께 선물해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세요 넷째 관리와 세탁이 편한 실용난방 낑낑 보관하기 불편한 매트 때문에 짜증나신다구요? 더러워져도 세탁을 못한다구요? 세탁기에 속 시원하게 돌릴 수 있는 것은 물론 햇볕에 너러 개운하고 쾌적하게 진짜 부쩍 꾹꾹 꾹꾹 신하고 근데 가벼워요 착착 이불처럼 접어지고 서랍에도 쏙 어린아이가 있는 분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 먼지에 민감하신 분들도 위생적으로 AS도 똑소리나게 1년 무상 평생 AS 부장 2021년 절전왕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기료 부담은 낮추고 낮추고 또 낮춘 절전왕 10시간 계속 틀어도 하루 200원 사람이 올라가면 알아서 켜지고 사람이 내려가면 알아서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세상 똑똑한 매트 똑순이가 추천하는 똑순이 매트 절전왕 똑순이 매트로 정기료 걱정 없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주무세요 전생연분 똑순이 매트야 기존 사이즈에서 더 넓어진 사이즈 그러다 가격은 대파격가 7만 9천원 17만 9천원에서 앞에 일자를 뚝 떼어낸 가격 7만 9천원 한 달 2만 6천 333원 만 원만 더하면 대형 더블 사이즈를 한 달 2만 9천 666원 감정 한 달 지금 시작 2만 7천원 이런 된 8천원 선 랍